안녕하세요 농사도 정보다입니다 오늘 24년도 5월 31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뜨거운 여름에 7 8월 달에 금상추를 수확하는 방법을 해드릴게요 거의 7월 8월 달에는 상추가 삼겹살 보다 비쌀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추는 여름에 키우기가 아주 힘듭니다 더위에 아주 싫어하는 장물입니다 지금 텃밭 하신 분들은 상추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상추들은 3월달이든 4월달 모종이든 시아 뿌린 사람들은 대부분 6월달 되면 꽃대 올라가지고 상추를 못 먹어요 그러면 7월달 8월달에 금상추를 못 먹죠 7월달 8월달에 금상추를 먹으려고 했으면은 제가 오늘 다 알려드릴게요 시아 뿌린 시기 하고요 토양 만드는 방법 하고요 물 주는 방법 하고요 뿌리는 장소 하고요 다 알려드릴게요 제 따라오시면은 한여름에 뜨거운 여름에 7월달 8월달에 금상추를 먹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작년 9월달에 시아 뿌린 상추거든요 겨울에 엄청나게 추울 때도 안 얼어 죽고 노드에서 아무것도 안 덮어도 제가 지금까지 수확할 수 있습니다 요건 제가 키우는 방법 많이 말씀드렸고 지금 이게 그 배추처럼 자랍니다 배추처럼 자란 이유도 제가 설명해드릴께요 자 보여드릴게요 요게 여름 상추입니다 엄청 싱싱하죠 요거 이제 씨앗은 5월 10일날 뿌렸거든요 한 20일차 됐습니다 자 여름 상추 씨앗은 5월달에 뿌리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지금 혹시 씨앗 안 뿌리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늦어도 아무리 늦어도 6월 5일 전까지 씨앗을 뿌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이 금요일이니까요 뭐 텃밭이라든지 주말농장에 토요일을 넣어 가시면 있잖아요 지금 뿌리시면 됩니다 안 늦어요 여름 상추 뿌리는 거 알려드릴께요 여름 상추는 더위를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왜 5월달 6월 5일까지 뿌리라 하냐면은 7월달에 오기 전까지요 상추 뿌리가 적어도 이만큼은 땅속으로 들어가야되요 그래야지 상추가 더위에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5월달이든 아무리 늦어도 6월 5일 전까지 뿌리라 합니다 만약에 상추 씨앗을 6월 말에 뿌리면은 날씨가 더워지면은 상추 자체가 발화도 잘 안되요 그리고 발화됐다 치러라도 7월달에 엄청 덥기 때문에 뿌리가 요만큼밖에 안 들어가면은 더위에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보다가 말아프면 여름 상추 못킵니다 그러면은 상추 씨앗을 뿌리 이전에 토양이 있죠 토양 토양을 호미로 굉장히 15cm 메맨 안돼요 20cm 30cm면 더 메맨 더 좋아요 그러면 두둑 높이를 최소한 20에서 최소한 20 이구요 30대면 더 좋습니다 그럼 비가 왔을 때 여름 상추는 비가 많으면 녹아버리거든요 안 녹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 고랑이 물이 잘 빠져나야 되고요 이 두둑 있죠 두둑을 한 30cm 가까이 해가지고 이 두둑 자체에 물이 고이면은 이 물이 이렇게 고여 있으면 안 돼요 삭삭 스며들어야 돼요 이 땅이 그러니까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야 돼요 부들부들하게 지금 보시면 제 땅은 굉장히 부들부들 하거든요 이거를 호미로 깊이로 20cm 최소한 2-30cm 매가지고요 엄청나게 부들부들하게 만들어 가지고 보들부들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씨앗을 뿌려야 돼요 씨앗을 뿌릴 때는 그거를 최대한 약하게 사시고요 간격을 한 30cm 정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씨앗을 뿌리기 전에 장소를 어디 해야 되냐면 장소가 또 엄청 중요합니다 상추는 더위를 엄청나게 싫어하기 때문에 햇빛이 하루종일 엄청나게 많이 들었는데 뿌려놓으면 상추가 여름에 더위 지쳐 가지고 녹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늘에 뿌리셔야 됩니다 그늘에 뿌리시더라도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자리에 물이 고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텃밭 하신 분들 주말 농룡 하신 분들은 내밭에 보시면 한쪽에 약간 지대 높은 데 있어요 지대 높으면서 약간 그늘 되는 데 있습니다 만약 지대 높은 데 거기에 유실수나무가 있으면 유실수나무도 약간 높은 데도 있거든요 가쪽에 거기 그늘 밑에 뿌리시면 돼요 나는 유실수나무도 없고 그늘도 없다고 하시면 최대한 두둑을 높이 하셔가지고 한 30cm 높이로 하셔가지고요 두둑이 낮으면 안 돼요 두둑 자체가 이게 두둑이거든요 이게 블루광개 저거 있죠 블루광개 두둑입니다 두둑을 또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블루광개 두둑을 만들어 가지고 나는 그늘이 없으면 유울하순되면 차각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추를 더위 싫어하기 때문에 차각막을 하면 좀 덜 듣거든요 그리고 여름 상추 씨앗을 뿌리실 때는 뿌리는 양을 봄 상추에 4분일만 뿌려야 됩니다 여름 상추는 엄청나게 빡빡하게 뿌려놓으면 다 섞어 먹도 못해요 점점점 갈수록 날씨가 오늘이 5월 31일인데 가만 갈수록 더워지거든요 그러면은 너무 빡빡하게 뿌려놓으면 야들이 더위에 좀 지칩니다 그래서 다 못 섞어 먹어요 봄 상추에 4분일만 뿌리시고요 그래도 좀 섞어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6월 말쯤 되면은 거의 지금 빡빡하잖아요 빡빡한 거를 6월 말 되면은 적어도 7,8cm 이상은 이렇게 띄엄띄엄 되어야 됩니다 저도 좀 있으면은 지금 이거 시앗불이 20일차 되는데요 좀 있으면 제가 섞어 먹습니다 섞으면 결국에 자꾸 공간이 생기죠 공간이 공간이 생겨야 됩니다 공간이 생겨야지 통풍이 잘 됩니다 고려하시고 또 시앗불이고 물을 촉촉하게 주시고요 토질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토질이 배수가 엄청나게 잘 되는 땅도 있고 또 배수가 좀 덜 되는 땅도 있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질당이는 여름상추 시앗불이면 잘 안되요 잘 안잘합니다 약간 통기성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시앗불이고 물을 주시고 땅이 살짝 마르면 요즘 같은건 평균 잡아가지고 한 이틀에 한 봉정도 물을 주셔야 됩니다 물을 좀 촉촉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게 뭐냐면은 상추 시앗을 뿌릴때 비료를 태비를 하면 안되요 비료를 하게 되면 비료를 해가지고 상추 시앗을 뿌리면 봄상추는 비료를 살짝만 해가지고 한 보름이나 한달에 있다가 시앗을 뿌려도 괜찮거든요 근데 여름상추는 그렇게 비료를 뿌리로 되는데 잘못하게 되면 다 녹아버려요 굳이 비료 안 뿌리는게 안전합니다 퇴비도 완숙된 퇴비가 잘 안팔기 때문에 아예 안하고 하면 더 좋고요 만약 땅이 굉장히 그 점질성물이 많으면 상토 있죠 상토 팔거든요 상토하고 흙하고 굉장히 섞어가지고 시앗을 뿌리면 됩니다 제가 이제 여름상추 그 뿌린 시기하고요 뿌린 시기는 6월 5일 전으로 뿌리면 좋고요 그 비료를 안하고 하면 좋다는 말씀드렸고요 뿌린 방법이 있죠 고를 최대한 약해서 사가지고 시앗이 볼랑말랑 덮어야 되고요 그리고 물을 주는 방법 제가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그늘에 뿌려야 되는 알려드렸고요 고렇게만 잘하셔도 여름상추는 금상추는 먹을 수 있어요 삼겹살보다 더 비싼다는 상추를 먹을 수 있습니다 또 궁금한 거 계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앗은 여름상추 시앗이 팝니다 고고 시앗 뿌리면 좋습니다 오늘 제가 여름상추 시앗 뿌린 시기하고요 여름상추 잘 키우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저처럼 따라하시면 금상추를 먹을 수 있습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5시 조금 넘었습니다